반갑습니다. 메가스터덕스 여러분,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2023학년도 6월 학년평가 고1 전반부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전개해 보시면 i에다가 마이너스 i의 제곱인데 단순한 복소수 계산 문제였죠? 우리가 복소수 정의 자체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아이들이니까 i 플러스 1 이렇게 남겨주시면 정답은 5번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2번 가겠습니다. 두 다항식에 대하여 a와 b를 더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동류항이라 그러죠? 차수와 문자 같은 것들끼리 더해주시면 x 제곱되고 마이너스 4랑 9x니까 5x가 되고 플러스 9가 만들어지겠죠? 정답이 그래서 1번에 있네요. 2번에 정답 1번 체크할게요. 다음 3번 가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죠. 다항식 a를 우리가 1차식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x a를 대입했을 때 나머지를 바로 꺼낼 수 있다. 이런 문제였고 지금 저기서도 x3 제곱 빼기 2x 제곱 빼기 2x 제곱 빼기 8x 플러스 a가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거든요. 여기다가 3을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27 빼기 9, 2, 18, 8, 3, 24 플러스 a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a는 15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정답은 4번 체크하겠습니다. 됐죠? 다음 4번 가겠습니다.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거든요. 오른쪽 식을 전개해 보시면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b고 좌우 개수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라서 5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단순한 거고 여러분 1분부터 한 10번 정도까지는 단순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다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5번 가겠습니다. 부등식이 누구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누구보다 작을 때는 여러분 절대값은 원래 이제 플마 0보다 플마로 쪼개야 되지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저기서도 절대값 2x 마이너스 3이 5보다 작다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5와 2x 마이너스 3이 5사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고 2x가 8이 되니까 2로 나누셔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x는 4사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정답은 3이니까 5번에 3번이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5번에 답 3번이고요.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2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2차식과 1차식이 만나고 안 만나고는 어떻게 판단하죠? 두 녀석의 교점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같다고 놓으시고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 마이너스 k는 0이잖아요. 판별식을 썼을 때 실근이 없게 하면 돼요. 그렇죠? 짝수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 그럼 k는 5보다 작다가 되니까 자연수라고 돼 있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4개가 확인되겠지.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됐습니까? 단순히 이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다른 문제집들이나 기본소에 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맞췄을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7번은 인수분해 단어에서 많이 배웠던 거죠. 인수분해에서 숫자를 바꿔서 푸는 거였는데 물론 이걸 2023을 다 제곱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양 자체가 2023을 한번 치환을 해보자. 2023을 t라고 둘게요. 그럼 2022는 t에다가 1 빼는 거였고 곱하기 2023이 t였으니까 t의 제곱이었을 것이고 더하기 2024는 t다 1을 플러스한 거죠. 이렇게 들어갈 거고 분모에는 2024가 하나 있네요. t 플러스 3 하나 보이고 2023 t가 하나 보이고 플러스 3 보입니다. 지금 분모를 잘 보시면 여기가 t 제곱 더하기 t 플러스 3이어가지고 같은 식으로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t에다 1 빼는 게 정답이니까 2022가 만들어지겠죠. 7번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확인되는데 이게 문항번호가 좀 뒤에 있었으면 나머지 숫자를 t로 관련해서 바꿔야 되냐 안 바꿔야 되냐 그거에 대한 문제 생기거든. 예를 들면 1 같은 경우에는 t 마이너스 2022 이건 너무 기괴하잖아. 그렇죠. 7번에 나오기 너무 기괴한 소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바로 직관적으로 풀이 가능한 건데 이게 문항번호가 좀 뒤에 있었으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여기가 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